차 세워. 안 돼. 상관없으니까 차 세우라고. 절대 안 돼. 내가 상관있어. 너하고 같이 있는 모습 지키면 안 돼. 뭐? 나 그동안 기획사 지원 없이 이 악물고 혼자 세 곡 준비했어.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새 싱글. 그리고 지수연 그 여자가 내 노예 계약 풀어준댔어. 너하고 스캔들 나면 난 그걸로 끝이야. 니 팬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. 그래 나도. 더 이상 널 그리워하고 널 질투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. 나도 카메라 속에서 너처럼 웃으며 살 거야. 알았으니까 차 세워. 유영하니까 차 세우라고. 니켜. 차 세워. 의 raven Cenái LV 차 세워. 차 세워. 차 세워. 차 세워. 차 세워. 참 차 temperatura. 미쳤네. 카메라. 카메라 들고 기다려. 차 세워. 안 보여. 사람이 안 보인다고. 지금 뛰어들어서 뭘 어쩔 건데? 119 불렀으니까 기다려. 시간이 없어. 사람이 죽는다고! 지금 뛰어들면 세은이도 죽어. 잠시만요.